아 구야 이즈 라오 야 구야 이즈 라오 구야 종종 린도 구야 빈지 이비 로빈 많이 와 로빈 로빈 씨는 감각 씨 로빈 씨 스킹꽃 할 때가 있냐 스킹꽃 남았어 스킹꽃 syn 그걸 다 했어 끝났어 셔츠 jong prepared 이번이 문아 사라진 뭐야? 아니 우접 저거 뭐야 빌딩 빌딩을 해야 되고 사람 둘이 오면 되고 부장 오면 되고 그러면 저거 저거는 다 했어? 프라이머 해야지 프라이머? 프라이머 스태프 스태프 힐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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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거기만 태국만 오면 돼 태국 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할 거 없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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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할 부위만 그라인더로 가르면 그라인더로 샌딩하고 태국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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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 이렇게 원 이렇게 가면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면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레벨이야 레벨 레벨 이쪽으로 이것도 레벨 안쪽으로 레벨 세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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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이렇게 3,4만 놓으면 돼 저것도 1,2,3,4만 놓으면 돼 이게 비가 오니까 진우 코팅 해놨네 너무 힘들다 와 미끄러질 뻔 해가지고 여기 운전 잘 하네 여보 차가 그렇게 누는 것 같아 너무 차 오늘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두리도 빨리 갖다 줬어 아빠 이리다 어머니 어머니 집중이лан 아이돌 오늘 햇빛 쎄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여기 왔어, 아빠. 아 이거 설치해서 벌써? 머리 레이저가 안 보여서 늦게 했다고, 어제? 어제 저녁에 했다고? 아니 레이저가 안 보여져, 어제? 응 저녁 때 진짜 마이티비 늦게 간 거 아니었거든 아, 어제? 어, 아빠 그거 그거, 그건 괜찮아? 계속 그걸로 쓰네? 여기 있는 거 써야지 봐봐, 밑에 딴 게 못 오면은 어 없으면 이거 써야지지만 있으면은 이거, 이거 끝나고 어디 해? 아빠? 이거 설치 끝나고 타일 들어가야지, 이제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응 이거지, 이거 홍고 저거 바꿔달고 이거 지금 영도 보고 있으니까 좋아하고 그거고 일찍에 벌린 도와줘야지, 이제 아 그러면은 이제 하루 끝나겠지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 들러붙여가지고 이제 칠을 해야지 네 칠이 끝난 다음에 타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들러붙여가지고 다 칠해야지 첫 번째 샤시가 완성됐네 끝났다 여기는 특스탁인데 이렇게 또 보니까 멋있긴 하다 아니, 어제 누나 집 가서 이거 봤거든요 우리 유튜브 아, 이게 합성같이 밖에가 하하하하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아, 이게 합성 같더라구요 왜 그 되게 합성같이 나오지? 알고 봤더니 블루스크린 그동안 응 근데 뭐지? 에어컨 브레이커요 이게 왜 여기 달렸지? 거기 달아야 된대요 에어컨 두꺼비집 하고 여기에 그 그거 그거 하고 뭐 시래기? 어 왜 시래기를 여기다 넣었지? 이게 비빔 때문에 뚫고 뚫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놓기로 했어요 아 슬프죠 응 많이 슬프네 그러면 여기가 좀 넓으니까 여기를 이쁘게 나무로 싸야되겠다 이렇게 그래도 되지 옆으로 이쪽 이쪽으로 요것도 좀 이쁘게 나무로 좀 싸고 응 다 싸 집을 전체를 나무로 싸는건 어때요? 하하하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선반을 놔서 이렇게 티테이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 원래 생각은 테이블 하나에 이렇게 그냥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엔 여기가 넓긴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 라인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좀 나와서 좀 본 다음에 가자 슬프네 하하하 이걸 지금 알았어 나는? 어 나 저기 지금 저렇게 뻥 뚫려줬는데 저게 뭐지?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달았지? 막 이랬는데 아 그래서 그때 에어컨 하는 형이 설계 때부터 자기가 왔으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에어컨을 저희가 정말 에어컨 솔직히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원래는 에어컨 안 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필리핀 스타일로 가자 네 아 왜냐하면 여기 에어컨 안 달라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 게스트룸만 좀 달고 우리 방이랑 장호방은 나중에 달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 저희를 또 좋아하시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또 회장님 저희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에어컨을 또 다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깜짝놀래서 다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이거 마감재를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빨리 사이라도 가봐요 큰일 났다 상추를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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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섞어주니까 바람 부니까 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다 풀어지잖아. 나중에 다 썩어 이거 이제. 자 어떻게 뜯어야 된다고? 조그만 것만 놔두고 여기 넘어지는 거는 큰 거는 큰 잎은 다 섞어야 돼. 반디라는 거 같네 진짜로. 노래랑 딱 맞네. 무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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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디만큼 따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큰 거 다 따? 그럼 이거 다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처진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큰 잎은 이런 거 다 따야 된다고. 이렇게 앙상하게 냅둘게. 맹구하는 건 다 넘어가서 이거. 와 이거. 오늘부터 인당 15장씩 끼니 해. 이걸 뭘 따야 되는 거야? 이걸 다 따야 되는 거야? 이만큼 이거는? 봐봐. 아니야. 근데 자주 안 따주면 나무처럼 자라요. 그냥 막 따면 어떡해. 아빠. 너무 부장하게 닿았네. 좀 이렇게 남겨두고 따야지. 막 따면 어떡해. 그냥 막 따면 어떡해. 그냥 막 따면 어떡해. 그냥 막 따면 어떡해. 따다 보면 꺼지는 않아. 이런 거는 따서 버리는 건데. 그건 너무 안 나면 어떡하려 그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여기서 또 잘 할 거. 그래 거기서 잘 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처진 건 그냥 떼버려. 그렇지 그렇게 떼야 돼. 가지 3개 내려줬어요. 진짜? 고추는 한 30개 열려고. 고추도 좀 따줘야지. 고추 따라가야지. 좀 이따 또. 아 이거 싫어다잉. 여봐라잉.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상추가. 오. 싫어다잉. 키빼기만 커가지고 이런 거는. 야 상추 진액 나오는 거 봐. 어디? 그게 좋은 거래. 이게. 금방 상처를 남을 수 있게끔. 균액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포도도. 저렇게 나오는 게 당도가 세대. 됐다. 고추는 좀 놔둬도 되지 않을까? 많이 먹지 않을까? 고추는 바로 안 따도 되긴 하는데. 고추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고추 좀 따야 되겠다 아빠. 가지 여기 여보. 3개. 오. 4개네. 바닥에까지. 네? 봐봐. 오. 쟤는 근데 못 자라겠다. 응. 가지를 미리 지금 따줘야 되나 아빠? 응. 가지도 따 버릴까? 일단 용과 따러 가자. 고추도 따야 되는데. 용과 먼저 수확하고 오는 길에. 그래. 드디어 첫 용과 수확이에요. 저번에는 다 누가 훔쳐갔는지. 응. 용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개 열렸어 용과? 네 개. 네 개? 네. 정말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 짓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도와주셨지만은. 응. 우리 누나랑 자영이. 응. 또 이제 티 안 나게 엄청 도와줬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티 안 나게가 들어가? 영상에 안 담았으니까. 아아. 영상에서 아 이런 도움 받았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응. 영상 바깥쪽에서 이제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누나랑 자영 아니었으면 공사 몇 번 멈췄죠. 그치 그치. 이제 그 감사의 의미로. 용과 네 개로 둥치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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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크다. 오. 뱀. 뱀. 우와. 뭐야 왜 뱀이 있어. 스카네스. 소리 나지. 응. 어 뭐야 왜 뱀이 있어. 뱀이다. 오빠 왔다. 무서워. 아 이 기쁨을 여보이가 주는 거예요 지금. 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아. 오빠 갔다. 우리 엄마 봤으면 기겁했겠다. 뱀? 어. 우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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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많이 있다. 네 개. 응. 뭐야? 아이야 아니야 아니야. 후. 후. 비온다. 고추. 후. 가자. 올라가는 길에 고추도 떠야 해요. 아휴. 어 왜 뱀이 있어 거기에? 어.. 뱀 봤어 아빠? 아직 아빠 봤 일 하면서 뱀 안 봤지? 할라까? 여기 있었구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는 너 봐 이거 프리피엘 해야돼 프리피엘 아 이거 아 이거는 anterior 이 quarter varsPress 아니, 아니! 안 밟은 거퍼 아, 안 비chodzi parce 아, 안 부탁드립니다 이 놈이heid 여기 있어 아,이 pura 아... 쌉 손잡이 하나, 그 다음에 완파 손잡이 포함 그렇지, 유리는 필요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래 이거 봐 여보 잠깐,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네 왜?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같이 가면? 샤이 너무 그렇게 이상한 것에 아는 것이다 샤는 처음에 어디서 더 많이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샤이 오래 공부하고 싶다 아긴, 그전에도 가족을 보고 싶어 했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시작하는 분야에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주문한 분야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주문한 분야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주문한 분야에 내가 학생들은 아니지? 나는 학생들은 Angela, Ashley, Yana 응십시오 그동안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종아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를 새로 다니고 그동안 오래 같이 일을 해줬으니까 가족들이랑 있고 싶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마 당분간 아니면 공사 끝날 때까지는 아마 같이 못할 것 같고 프리스 아빠는 전부터 좀 힘들어 하셨어요 영상 중간에 보면 한 1,2주 안 나왔다가 다시 오고 그랬을 때도 약간 힘들어 하셔가지고 일단 같이 하는 거는 여기까지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공사 끝나거나 하면 또 한 번 찾아뵙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4 5